아우디코리아는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아우디 전 차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여름휴가 및 장마철을 앞두고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여 고객들의 여름철 안전 운행을 위한 아우디 여름철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서비스 캠페인은 모든 아우디 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실시되며,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은 아우디의 전문 테크니션과 최첨단 장비를 통해 에어컨, 냉각 시스템, 타이어, 엔진 및 배터리, 제동 장치 등 필수 항목에 대한 무료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캠페인 기간 중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여름철 부품 및 순정 차량용 액세서리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에어컨 필터, 브레이크 오일, 와이퍼 블레이드 등 일반 수레 부품은 20% 할인된 가격에, 워셔액, 차량용 매트, 루프박스, 루프랙, 바이크랙 등 순정 차량용 액세서리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아우디 여름철 서비스 캠페인은 사전 예약 시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차량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 또는 아우디 공식 홈페이지나 아우디 고객 지원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우디 공식 서비스